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승욱입니다 금일 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좋은것 같으면서도 안좋은 하루였구요 이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플러스 0.95% 정도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산 로보틱스는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0.68%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27% 하락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5500억 매수 코스닥은 양매도 700억 선물시장 상방에 따른 선물 매수까지 들어와줬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4% 넘게 폭등을 해나가면서 시장의 모든 자금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 1%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프로그램 매수는 만주 정도 들어와줬으며 키움 에서는 16000조 미래 SNS 에서는 8800조 매도 jp 모범 설거 신흥 투자 정권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 포지션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준 하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와준 로봇 관련된 이슈 자체는 없었구요 자체 기술로 로봇 시장을 이끌겠다 푸드테크 해가지고 푸드테크 관련 뉴스가 좀 있기도 합니다만 이걸로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구간의 매물대를 앞구간에서 움직여줬었던 이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구간의 움직임 자체는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난 뒤에 그 보호 예수 물량을 앞구간의 매물을 한번 소화를 시켜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개월 반의 횡보 구간에 거쳐 반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의미와 해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앞구간의 매물대 구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단계다 정도까지를 꼭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흐름이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만 사실 연습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추후 더 만들어 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기 전에 기관들은 본인들의 보호 예수 물량을 처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포예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근데 본인들 물량이 많아 근데 개인 우리 사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그게 11월 10월 11월 이때쯤 풀려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개인들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본인들의 물량을 처리하고 싶지 않을까요? 개인들의 물량까지 다 풀려버리는데 그것까지 기관 투자자가 다 받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을 최종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타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고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허분제TV 무료체험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무료체험 일주일 목표 수익을 25%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깎아와도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